여러분 귀붙임 소목 굳힘에서 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소목에 항탄 굳힘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옆구리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 그 붙임이 이렇게 날일자로 되어 있을 때도 여기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걸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눌러올까봐 두 칸을 안 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이제 흙이 극대화시키려면 이런 데를 이렇게 교환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걸 어깨를 이렇게 딱 눌러가면은 기가 막힙니다 끼워 이을 때 이렇게 늘어버리면 엄청나게 두터워요 그래서 이 두 칸을 벌리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하려고 두는 수가 옆구리를 붙이는 수입니다 그럼 옆구리를 붙였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 붙였을 때 효과 그게 뭐냐면 젖히고 늘고요 그러면 여기를 만약 젖히고 늘면은 요 젖히는 수가 있으니까 제일 걱정은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건데 여기 들어오는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이쪽을 젖힌 다음에요 이거 늘 때 이렇게 밀어올리면 여기가 이렇게 두면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여기 단수 맞는 것도 있고 여기 넘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흙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흙이 당연히 이렇게 두거든요 근데 이렇게 둘 때 이거 단수 한 방을 맞으면 이 한 점을 잡아도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여기서의 손해가 워낙 커서 이 이득이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을 때 또 이거 당황하셔가지고 막 이거 두신 다음에 막 이런 거 둬가지고 이렇게 쏙도 이거 파임당하면은 뭐 생각보다 이거는 이제 내가 여기 왜 붙였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걸 이제 젖히는 수를 둘 줄 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젖히면 늘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밀어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도 이거는 자체로 당했어요 왜냐하면 흙이 여기를 파여도 여기가 뒤쪽이 지금 실리가 엄청나게 많이 손해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득이 이쪽에서의 손해로 다 상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붙였을 때는 보통 이제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일자로 놓을 때 이제 붙여오면은 젖히고 늘 때 보통 이렇게 늡니다 여기를 이걸 안 늘고 이렇게 이으면 여기로 딱 이렇게 지켜버리면 이거 집도 많이 나고 아까 같은 그 눌림 현상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붙였을 때의 효과를 아주 톡톡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이걸 이제 그래서 보통 이쪽을 늡니다 늘면은 이제 밀어올리고 늘때 그 다음에 이렇게 뛰면은 아까 같은 일이 없죠 그러니까 벌림을 선수로 해결한 다음에 여기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키면서 여기 또 사이즈도 커지니까 집도 좀 더 날 수가 있고 여기가 또 뛰면은 이쪽에 흙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뭔가 이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붙임으로 인한 효과예요 이걸 두는 둘 줄 아시면 유단자입니다 이거를 자 근데 이제 걱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붙였을 때 그럼 그냥 늘면 어떻게 두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죠 그냥 늘면은 이거 젖히고요 그냥 요렇게만 둬도 요 교환 자체가 손해가 없죠 예 그냥 두 칸 벌린 것보다 요건 활용됐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베개 입장에선 이걸 위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 점 끊어잡는 거는 여기를 잇는 게 아니고 요 자체로 활용이 돼가지고 손을 빼도 돼요 이거 또 끊으면 또 이렇게 버리면 되니까 이거 뭐 한 점 잡고 한 점 잡고 어느 세월에 또 손 빼요 그럼 뭐 또 어디 손 뺐다 그러면 이거 두면 또 잡혀 이거 뭐 또 두는 거야 몇 번을 걸쳐서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는 거는 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 백이 여기를 이제 붙이는 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두 칸을 뒀을 때는 이걸 눌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는 그런 모습이고 좀 더 좀 폭넓게 두려고 이제 둘 때 많이 두는 수법입니다 유단자가 되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되는 수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럼 이거 둘 때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젖히고 늘면은 흙도 이렇게 뛰어가지고 충분히 싸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양쪽이 분단되니까 좀 피곤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 두는 수가 뭐냐면 여기를 젖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를 이제 젖히면 늘면은 찔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수가 굉장히 좋아요 찔른 다음에 이으면 약점이 있으니까 어디 끊기면 안되잖아요 그럼 요렇게 호구쳐야지 되는데 이걸로 붙이면 또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어요 붙이면 이거 지금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막는게 선수가 되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씌우면 요 한 점이 잡혀버리니까 여기는 집이 별로 안 늘어나는데 이 한 점이 잡히면 백집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흙이 여기서는 이걸 막습니다 막으면 단수치면 이어서 어차피 양쪽이 분단되니까 이거는 흙이 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이 여기를 끊는게 아니고 이렇게 치받는 수가 좋은 수에요 치받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 여기를 늘면은 이걸 한 점을 치받아놓은 것 때문에 두 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한 점 끊어서 물론 이렇게 막아서 두텁게 둘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백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 귀가 엄청 커요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을 빼고 둔다면 요 한 점이 또 여기 뒷맛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귀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백이 만족이다 그리고 흙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 장면에서 여기를 딱 치받으면 이렇게 늘고 백이 젖히는 데까지가 이 형태는 들어왔을 때 두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여러분들도 프로바둑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되는 거 이건 흑백간의 서로 호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붙이는 건 뭐가 좀 다를까요 여기도 좀 여러분 아셔야죠 그죠 자 첫 번째 이거 호구치면 늘은 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들어가면은 이 젖히는 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 흑의 집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밀어 올리면 여기를 젖히면 붙여가지고 흐름이요 그러면 이걸 치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호구가 아주 좋은 자세가 되죠 늘면은 있고 늘때 여기를 귀를 역시 여기가 집으로 이득을 많이 보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지금 백은 뭐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니까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막 이렇게 두면은 여기 나리를 짜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뭐 두면은 이쪽이 거의 선수예요 이게 또 다음에 또 손을 빼면은 여기 붙여가지고 탈탈 털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여기 귀 쪽을 갖다 밀고 들어가는 게 백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뒀을 때 뭐 이런 거 둘 때 흙이 이렇게 지킨다고 하면은 또 여기 젖히는 거 또 끝내게 해버리니까 생각보다 집이 많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거보다는 어떻게 두느냐 흙의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은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빠지는 건데 그러면 한 칸 굳힘을 했을 때 왜 이게 효과가 있냐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기를 들여다보는 게 이제 선수가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막으면 단수치고 이거 둬가지고 이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빠지는 수가 있으면 이거 둘 때 이으면 막아서 흙이 죽습니다 그렇다면은 흙이 이제 이렇게 두고 이렇게 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패를 들어갔을 때 지면은 빵따냄을 해버리니까 타격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수가 너무 크게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당연히 들여다볼 때 이어야 되는데 요런 근방이 거의 다 선수죠 요거는 이제 이게 장점이에요 이런 거 두면은 여기로 올 수가 없어요 이거 넘어가 버리니까 뭐 이런 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두면 나중에 여기가 그렇게 큰 집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쪽을 선수로 처리하면서 또 하변 쪽에서 선수 잡아가지고 둘 수 있는 방법을 노리는 것이 이 붙임의 목적이에요 빠르게 처리하려고 있죠 우변을 그냥 이렇게 뛰어도 되고요 일단 뛰어놓고 지켜놓은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하고 아까 또 여기 받아야 되니까 그때 여기에 두어서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옆 붙이는 수의 장점이에요 자 근데 한 칸으로 뒀을 때는 백이 이제 이거 붙였을 때 흙이 이렇게 늘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늘면 어떻게 둘까요 이때는 이걸 가만히 여길 둡니다 그럼 약점이 있으니까 이어야 되죠 그때 그냥 이렇게만 둬도 모양이 잘 갖춰졌죠 이거는 높게 안 가고 낮게 가도 돼요 이거 자체로 득이에요 이렇게 두면은 백이 처리가 잘 된 겁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 두면 이거 눌러가는 게 이제 워낙 두터우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옆구리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걸 안쪽으로 붙이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칸으로 뒀을 땐 안쪽으로도 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이런 거 둘까요 이거 둘 때가 있어요 시기가 근데 지금은 이거 두면 어떠냐 이게 손해입니다 지금 왜냐 이거 두고 이렇게 교환하면 지금은 여기가 이거 교환 자체가 좀 악수죠 왜냐면 이 모양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여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점 잡힌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악수잖아요 백이 나중에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 끝내기를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없애버린 거니까 당연히 이건 악수겠죠 그래서 이거를 붙일 때는 어떤 때냐 이런 모양일 때 이제 두는 거예요 뭐 가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 되어 있다 이때는 여기를 붙이는 게 일리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기가 어차피 집이에요 집이니까 이거 두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100% 이렇게 교환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이렇게 지키면 되니까 그죠 이때는 이게 그렇게 큰 악수가 아닙니다 여기가 어차피 흙돌이 있으니까 다 집이다 이거죠 여기가 흙집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배가 놔두고 흙 하나 둔 거니까 전혀 집으로 손해가 없잖아요 근데 이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요 교환하는 거는 손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미니 중국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펼치잖아요 이런 거 되어 있을 때 가령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백이 여기를 갖다 붙이는 것은 예 이거 두면은 이렇게 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두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수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수는 붙임으로 인해서 이쪽의 백 모양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장점이죠 만약에 이거 두면은 이제 강하면은 혹시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 이 반발을 없애려고 두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배우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서 만약 이거 붙였는데 이렇게 반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반발할 때 이제 처리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되는데 이때는 이걸 젖히는 게 급소가 아니고요 이건 늘어서 이제 싸웁니다 이렇게 막상 이거 싸우면 이거는 양쪽이 갈라져가지고 싸울만 하죠 옆구리를 붙이는 수가 있어요 날일자가 아니고 한 칸일 때만 가능해요 날일자 때는 잘 안되는데 빠져가지고 지금은 여기 한 칸이 쏙 끼우는 수가 급소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됩니다 밑에 치면 이어서 여기 두면은 이 두 점 잡아서 안되고 여기를 잡으면 이거 끊고 뭐 이거 따낼 때 여기 축으로 잡으니까 당연히 백이 좋죠 축이 되니까 그러면 위로 이으면 위로 이으면 밑으로 넘어가죠 그럼 어느 쪽을 끊어야 되는데 어느 쪽도 끊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 끊으면 이거 잡혀가지고 여기 둘 때 이거 붙여서 넘어가죠 이걸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이거 두면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 두 점이 잡혀버립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고 반대로 이제 이쪽을 끊으면 당연히 이거 잡고요 이거 두고 여기서 이렇게 단수 쳐야 되는데 이거 나가면 이거는 장문이 되니까요 근데 이 단수 치는 자세가 별로죠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백이 이렇게 날일자도 버리면 이게 흙의 모양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예 그죠 이게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귀의 실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백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귀에 붙이는 수 이것을 아셔야 유단자가 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쪽 그 백의 모양을 좀 선수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 두는 그런 방법이다 두 칸을 벌리는 거 뭐 평범한 건데 뭐 나쁜 수는 아닌데 이런 거 눌림당하는 것이 싫을 때 예 뭔가 바둑의 흐름을 흙한테 계속해서 끌려다녀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을 때 사용하기 아주 좋은 수법이 바로 이 붙이는 수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귀 붙임 소목 붙임에서 나오는 형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쪽 붙임은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텐데 바깥쪽 붙임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거 만약에 밑에 젖히면 이거는 맞 젖히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맞 젖히면 끊을 때 이거 늘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그 약점이 많잖아요 이거 잡으면 이거 뚫어버리니까 그죠 이거는 당연히 안 되고 예 이쪽을 이으면 이거 축으로 잡아버리니까 당연히 백이 좋고 그래서 오히려 젖히는 수는 악수가 되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교환이 되면 여기 밀어준 거니까 이거는 흙이 괜히 악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태는 백이 굉장히 활용을 한 거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 참여해 주세요